에너지 관리 기능사 2014년 1회 기출문제 해설하겠습니다. 문제 1번, 입형 직립 보일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원통형 보일러 가운데서 입형이 있고 횡형이 있다 그랬죠. 입형은 밑바닥 설치 면적이 좁고 드럼통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형태입니다. 동체를 바로 세워서 연소실을 그 하부에 둔, 밑바닥에 동체에 하부에 연소실을 둔 형태이다. 전열면적을 넓게 할 수 있어서 대응량이 적당하다. 전열면적이 좁습니다. 불이 접촉하고 있는 전열면적이 매우 좁고 가운데 연통으로 뽑거나 또는 가느다른 연관을 통해서 연소가스를 배출하는 형식인데요. 젤면적이 좁고 소용량에 적당합니다. 다관식은 전열면적을 보강하기 위해서 다관식은 가운데 연총으로 뽑는 게 아니라 가느다른 연관으로 이렇게 연소가스를 배출하는 방식이고요. 다수의 연관을 설치한 것이다. 횡관식은 횡관을 설치를 해서 전열면을 증가시킨다 그랬는데요. 해당 사항이 없는 거, 답이 틀린 게 있겠죠? 그래서 전열면적을 넓게 할 수 있다. 대응량이 적당하다. 이런 설명이 틀렸겠죠? 연소실이 좁고 작고 전열면적도 작고 소용량에 적합합니다. 문제 2번 공기열기 설명으로 틀린 거. 보일러의 열 효율을 향상을 시킨다. 공기열기는 연소용 공기를 대표주는 장치입니다. 무슨 열로? 배기가스에 빠져나가는 열로 연도에 설치해서 공기를 대표주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연소 상태가 매우 좋아지고 많은 열량이 발생해서 또 불완전연소도 줄어들고 완전연소가 용이하고 배기가스로 빠져나가는 열 손실이 다 흡수화되기 때문에 열 손실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것만큼 열 효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만 연도에 빠져나가는 그 배기가스 통로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공기열기도 있다, 절탄기도 있다. 그러면 배기가스가 원활하게 못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배기가스가 빠져나가는 흐름에 통풍의 저항이 커지게 되겠죠? 즉 통풍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문제 3번, 가스 번호에서 리프팅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리프팅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하면 선화라고 합니다. 불꽃이 연공에서 떠 있는 거예요. 떠 있는 거. 떠 있는 현상. 연공 노즐이 있으면 이렇게 불꽃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연공 노들에서 불이 이렇게 공중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출압이 너무 센 거죠. 가스압이 너무 높은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만약에 번호 부식으로 구멍이 너무 커졌다. 그러면 좁은 구멍에서 분출이 되는 것이 넓은 구멍이 되면 속도가 줄어서 오히려 불이 속으로 타고 들어가서 역화가 될 우려가 있고요. 번호가 과열된 경우, 뜨겁게 열받아 있는 경우 연료가 가스가 분사가 되기 전에 속에서부터 연소가 시작될 수가 있죠. 그러면 역화가 되는 수가 있고 1차 공기의 흡인이 많은 경우 1차 공기가 가스가 분출되는 압력으로 가스 기구의 미리 분출 전에 흡인이 되어서 유인이 되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공기를 1차 공기라고 하고 분사된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공기는 2차 공기, 연소형 공기라고 하는데 1차 공기의 흡인이 많은 경우는 연소 상태가 좋아지겠죠. 공기력이 풍부해지니까. 그래서 가스 압력이 너무 높은 경우, 이런 경우는 리프팅 현상이 발생합니다. 분출 속도가 너무나 클 때, 가스 압력이 너무 높을 때 또는 불순물로 염공이 구멍이 좀 좁아진 경우에 리프팅이 발생합니다. 문제 4번, LPG의 주성분이 아닌 것. LPG는 액화 석유가스죠. 석유가스. 주성분은 프로필렌, 부틸렌, 프로판, 부탄 이런 종류입니다. 화학 실험의 C3H8, C4H10, 프로판, 부탄, 그리고 C3H8에서 2개 줄어든 H6, C4H10에서 2개 줄어든 8. 이게 프로필렌, 부틸렌,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것이 주성분이고, 주로 많이 들어있는 게 프로판과 부탄이 많이 들어있고, 메탄은 화학색이 CH4죠. 이건 천연가스의 주성분이죠. 천연가스를 액화시킨 것을 LNG라고 하죠. 리퀴파이드 내추럴 가스. 그래서 이건 답은 LPG의 주성분이 아닌 것, 메탄 가스가 되겠죠. LPG 주요 성질은 프로판과 부탄이 들어있는데요. 기체로 됐을 때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누설이 되면 바닥에 체류합니다. 연소할 때는 메탄보다도 훨씬 다량의 공기가 필요하고요. 메탄이 기화했을 때 그 메탄보다도 프로판 기준으로 오면 공기가 2.5배 필요하고, 발열량 발생은 더 많이 됩니다. 2.5배의 발열량이 나옵니다. 그리고 LPG가 액체로 되어 있다가 기체로 기화가 되면 250배의 부피로 팽창하고요. LNG는 메탄이 주성분인데 공기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누설 되더라도 체류하지 않습니다. 연소할 때는 메탄 부피의 약 10배 정도 공기가 필요하고요. 프로판은 이것보다 2.5배니까 프로판은 1노멀 입방미터가 연소가 되면 10배의 2.5배, 즉 25배의 공기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기화가 되면 액화천연가스 액체가 기체로 변화할 때는 600배의 부피로 팽창을 합니다. 주성분은 메탄이 됩니다. 문제 5번, 보일러 안전저수면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한 것. 안전저수위, 수면계 하단입니다. 수면계 밑바닥.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보일러를 가동하는 도중에 보안상, 또 안전상, 운전 중에 유지를 해줘야 되는 보일러의 드럼 내에 최저수면. 바로 이게 안전저수면의 뜻이죠. 그러면 보일러 운전 중에 유지해야 될 적정 수위, 적정, 적절한 물높이는 뭐라고 그러냐. 이게 상용수위예요. 상용수위. 상용수위는 수면계 1분의 2입니다. 수면계 1분의 1. 가운데죠. 그리고 안전저수위는 수면계 하단 부위입니다. 문제 6번, 기체 연료의 발열량 단위로서 오른 것. 자, 연료의 발열량은 거체가 있고 액체가 있어요. 거체 액체는 킬로그램당으로 발열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킬로칼로리퍼 킬로그램. 그런데 기체는 부피로 나타냅니다. 킬로칼로리퍼 2백미터인데 기체의 부피라고 하는 게 압력과 온도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죠. 그래서 아예 일기압 용도시라고 못을 박아서 표시합니다. 일기압 용도시를 특별히 N자를 쓰고 읽을 때 노멀 그렇게 읽죠. N-O-R-M-A-L 이것은 뜻이 기체의 부피가 1ATM 표준 대기압 1기압 그리고 온도는 0도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1번 킬로칼로리퍼 2백미터 4번 킬로칼로리퍼 노멀 입방미터 답이 어떤 게 되겠어요? 이게 아니고 노멀 입방미터가 붙어있는 게 답이 되겠죠. 문제 7번 보일러 1마력을 상당 증발량으로 환산할 때 야가 얼마인가? 보일러 1마력은 별도로 규정을 했죠. 상당 증발량이 1시간 동안에 15.65kgh가 발생하는 능력을 보일러 1마력이라고 규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걸 만약에 열량으로 환산할 때는 15.65kgh의 상당 증발량에 곱하기 539를 곱하면 843535 8435.35kgh의 능력 1시간 동안에 유효율이 8435.35kgh의 유효율이 흡수가 되면 보일러 1마력이라고 산정을 합니다. 답은 15.65kgh의 능력이 2번이 답이 되겠죠. 문제 8번 공기량이 지나치게 많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 틀린 거 공기가 과도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연소실이 냉각이 되겠죠. 온도가 떨어지고요. 당연히 배기가스량이 증가합니다. 배기가스량도 많이 빠져나가게 되고 배기가스는 어떻게 되냐? 온도가 떨어지죠. 차가운 공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 따라서 손실이 많아지니까 연료율도 떨어지죠. 그만큼 연료 소비량도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해당사항이 없는 게 4번이 되겠죠. 온도가 높아진 게 아니죠. 배기가스 온도가 저하하게 되죠. 떨어지게 되죠. 또 공기량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불이 안 타는 건 아니에요. 다 타는데 차갑게 냉각된 채로 되는 거죠. 그래서 진동 연소의 원인이 됩니다. 보이러실이 떨어요. 사람으로 치면요. 음식을 못 먹는 건 아니에요. 잘 먹어요. 먹는데 뱃속이 차가워요. 뱃속이 차가워요. 몸은 부르르르 떨어요. 진동 연소의 원인이 됩니다. 문제 9번 절대 온도 360 켈빈 켈빈을 섭씨 온도로 환산한다. 켈빈 온도는 어떻게 구했어요? 섭씨 온도 플러스 273 이렇게 구하죠. 온도계 눈금을 숫자만 지우고 똑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0도씨 상태에서 영하 273도까지 떨어지면 모든 물질의 분자 운동 에너지가 제로가 되는 지점. 이 밑으로는 온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더 이상. 그래서 마이너스 273도씨를 온도의 출발점으로 계산하고 숫자를 다 지운 다음에 눈금은 그대로 살려놓고 다시 표시하자. 이걸 0이라고 쓰고 밑에서부터 표기를 다시 해와서 0도씨 눈금은 273이라고 쓰고요. 이렇게 표시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켈빈이죠. 켈빈. 켈빈. 자기 이름이 이니셜 세계에서 K자 써서 켈빈으로 읽습니다. 따라서 숫자상으로 보면 섭씨 온도보다 켈빈 온도 숫자 표시가 273만큼 더 있죠. 자, 그 말은 섭씨 온도로 환산하면 얼마냐? 360켈빈이 섭씨 온도는 얼마일까? 플러스 273 돼 있는데 이거 구하려면 이걸 2항 정리 플러스 213을 마이너스로 2항 정리하면 되겠죠. 360켈빈 마이너스 273 하면 계산기 누르면 섭씨 온도가 답이 나오겠죠. 87도씨 문제 10번 보일러 효율 시험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급수 온도는 절탄기가 있는 경우에는 절탄기 입구에서 측정한다. 베이커스 온도를 측정할 때는 전열면의 최종 출구 전열면 최종 출구에서 측정한다. 포화 증기의 압력은 보일러 출구에서 나오는 증기 압력으로 측정을 하되 부르동관식 압력기를 사용해서 측정한다. 4번 증기 온도의 경우는 과열기가 있을 경우는 과열기 입구가 아니고 과열기 출구에서 나오는 과일 증기의 온도를 측정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입구가 아니고 출구죠. 온도기 부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수 온도기는 급수 입구 쪽 급위 온도기는 번호 입구 쪽 급수 예열기나 공기 예열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앞, 뒤, 전, 후로 만약 포화 증기 같은 경우는 압력기로 대신 측정할 수가 있고요. 보일러 본체의 베이가스 온도기는 전열면의 최종 출구 지점으로 하되 급수 예열기나 즉 절탄기나 공기 예열기가 설치되어서 전, 후로가 설치된 그런 경우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과열기 재열기가 설치된 경우는 입구가 아니고 출구 쪽에서 온도를 측정하고요. 가스미터 유량계를 통과하는 유체를 측정하는 온도계를 별도로 달 수도 있고요. 소용량 보일러 가스용 온수 보일러는 베이가스 온도계만을 설치해도 괜찮다. 그래서 온도계 부착에 관한 기준이었습니다. 문제 11번. 보일러 압력이 8kmfcm이고 안전벨브 입구의 구멍이 단면적이 20cmcm이다. 안전벨브 작용하는 힘이 뭐냐. 자, 압력이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단위 면적당, 일정한 면적당 누르고 있는 힘의 세기입니다. 힘의 크기, 힘의 세기. 단위 모양이 힘 나누기 면적이거나 또는 힘과 개념이 같은 중량, 무게 나누기 면적이거나 대부분의 단위 모양이 이렇게 돼 있죠. 또는 같은 뜻으로서 액체의 높이로 표시하는 방법도 있어요. 액주. 그러니까 다시 식을 써보면 압력은 중량 나누기 면적이기 때문에 단위 보면 전부 다 kgf 중량 단위로 써져 있죠. 힘과 중량은 같아요. 그러니까 중량만을 구하려면 나누기 면적을 이항정리해서 곱하기 하면 되겠죠. 따라서 중량은 누르고 있는 전체 힘, 중량은 압력 곱하기 면적 이렇게 되겠죠. 압력이 얼마? 8 곱하기 면적 얼마? 20 계산기 누르면 당연히 암산에도 나오겠죠. 답은 2번. 160 kgf. 문제 12번. 일기압 하에서 20도씨 물을 10kg을 100도씨 증기로 변화시켰다. 열량이 얼마나 필요할까? 20도짜리 물을 100도씨의 증기로 변화시켰대요. 그러니까 지금 20도짜리 물에서 100도까지 올라가는데 온도 올라가는데 1구간 100도씨 포화수에서 100도씨 증기까지 변화하는데 2구간 1구간은 온도가 변화하니까 현열 2구간은 상태가 변화하니까 잠열 그렇게 되겠죠. 따라서 현열 구간에는 양, 비, 온 잠열일 때는 양 곱하기 kg당 잠열 자 그러면 1번은 양이 얼마? 10kg 물 비열 얼마? 조건에 안 나왔죠. 1kcal per kg도씨 곱하기 온도차 20도에서 100도 차이죠. 100도 빼기 20도, 80도죠. 그 다음에 잠열 구간은 양 10kg 증발 잠열 얼마? 100도에서 증발한거니까 539 kcal per kg. 두 개의 계산기를 눌러서 플러스 하면 되겠죠. 5390 이건 얼마? 80에서 8천 80에서 800 더하기 하면 5390에 더하기 800 계산기 누르면 1번 그래프로 풀어본 문제이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6190kcal 문제 13번 보일러의 출혈 항목에 속하지 않는 것 보일러에서 입열 들어오면 나가는 것은 출혈이에요. 근데 나가는 출혈은 증기가 발생할 때 증기가 머금고 있는 증기보유열 이게 유효열이고요. 증기발성에 사용되는 열이죠. 그 다음에 빨아들이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각종 손실렬이 있습니다. 손실렬은 제일 큰게 배기가스 손실렬이고요. 그 다음에 또 불안전연소가 되어 있다. 미리 타지도 않았다. 또는 아예 안 탔다. 덜 탄 정도가 아니다. 미연소 또는 열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방사 열이 흩어져서 빠져나가 버렸다. 이런 건 전부 다 손실렬입니다. 손실렬도 출혈 그 다음에 증기가 머금고 있는 열도 출혈 이건 유효출혈이라고 하고요. 대신에 입열은 가장 큰 것은 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연료연소열이고요. 그런데 이 연료를 공급할 때 연료가 뜨겁게 예열되어서 들어오면 연료가 지닌 현열 또 연소형 공기를 집어넣을 때 연소형 공기가 지니고 있는 뜨거운 공기가 지니고 있는 공기의 현열 이런 것은 전부 다 들어오는 열입니다. 이별이에요. 따라서 보면 불안전연소 연소 잔재물 중에 미연소 방사에 의한 것 전부 다 손실렬 중에 출혈이죠. 이게 출혈 그런데 공기의 현열은 출혈이 아니고 손실이 아닌 거죠. 공기의 현열은 연소형 공기가 머금고 들어오는 열이기 때문에 이별칙에 속하는 겁니다. 현열이라는 공기의 손실이라고 이렇게 붙이면 되지 않고요. 문제 14번 오일 프리히터 사용 목적이 아닌 것 오일 프리히터는 영어 표현이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중유 예열기 중유는 끈적거리는 기름이기 때문에 끈적거리는 상태에서는 번호 노즐로 분사가 되지 않죠. 그래서 예열을 시켜서 끈적거리는 성질을 없애줍니다. 점도를 낮춰서 분무를 양호하게 해주는 거죠. 분무가 양호하게 되면 공기하고 잘 혼합이 되기 때문에 연소가 잘 되겠죠. 자, 연료의 점도를 높여 아니죠. 낮춰준다. 그래야죠. 연료의 유동성을 증가시켜준다. 잘 흐를 수 있도록 해준다. 완전 연소에 도움을 준다. 분무 상태를 양호하게 한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문제 15번 육상용 보일러 열 정산은 원칙적으로 정격 부하 이상에서 정상 상태로 적어도 몇 시간 이상 운전 결과에 따라서 하는가? 단, 액체나 또는 기체 연료로 사용하는 소형 보일러에서 인수, 인도, 당사자 간의 협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런데 아무튼 열 정산을 할 때 정격 부하 상태에서 얼마 정도, 몇 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열 정산, 즉 효율, 성능 측정을 하느냐? 2시간 이상 운전 결과에 따른다. 문제 16번 증기보일러에서 감압 벨브 사용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 감압 벨브는 보일러에서 발생한 고압의 증기를 사용처에서 사용하기에 적당한 압력으로 증기압을 낮춰주는 거예요. 증기압을 조정해 주는 거예요. 증기압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낮춰주는 거죠. 고압의 증기를 감압을 시키면 잡렬이 감소한다. 원래 압력이 떨어지면 잡렬이 늘어나고요. 압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임계점에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잡렬이 줄어들어서 0이 되죠. 그래서 1번 설명은 어딘가 틀렸고요. 2번 고압의 증기는 저압의 증기에 비해서 광경을 크게 한다. 고압의 증기는 고압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광경이 작아도 많은 양의 증기가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압증기관을 사용하면 훨씬 광경은 사실 커져야 됩니다. 배관설비가 증가한다. 그런데 광경을 크게 해야 된다? 고압의 증기는 저압증기에 비해서 광경을 크게가 아니죠. 고압은. 3번 감압을 하면 열 교환 속도가 불규칙하지만 열 전달이 균일해서 생산성이 향상이 된다.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을 써는 거고요. 4번 감압을 하면 증기 건도가 향상이 되어서 생산성 향상과 에너지 절감이 이루어진다. 그랬는데요. 압력이 낮아지면 어떻게 하면 증기의 건도가 증가한다는 이야기일까? 이것은 다른 회차에서도 설명을 한 바가 있는데요. pH 그래프로 설명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4번이 답인데요. 송기장치 하나로 감압을 하면 보일러에서 발생된 고압증기를 사용체에서 사용하기에 적당한 압력으로 조정을 해주는 좀 낮춰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감압을 하는 과정을 보면 등 엔탈피, 엔탈피가 변화가 없는 과정인데요. P, 압력 그리고 엔탈피 I라고 기호를 나타낼 때 이 습증기 상태에서 압력만 뚝 떨어뜨리게 되면 이 검포화 증기하고 점점점 상태가 가까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검포화 증기선이고요. 가장 꼭지점이 임계점이고요. 왼쪽 선은 포화수, 끓기 시작한 지점을 연결한 선이고요. 오른쪽은 다 끓은 검포화 증기선이에요. 따라서 습증기 발생한 고압의 증기를 압력만 뚝 떨어뜨린 경우는 점점 이 사이가 좁아지는데 단 엔탈피는 일정하다고 하정할 때 즉, 점점점점 검포화 증기 상태로 변하는 거죠. 건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4번의 보기가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문제 17번. 제어계를 구성하는 요소 중 전송기의 종류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 제어계, 자동 제어에서 신호를 전송한다. 전기식, 유압식, 공기압식 이렇게 있겠죠. 증기식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 18번입니다. 과열기를 연소가스 흐름 상태에 의해서 분류할 때 해당되지 않는 것. 과열기, 폐열외수 장치 중에 하나이죠. 배기가스가 빠져나가는 연도 내에 보일러에서 발생한 증기를 한 번 더 뜨겁게 온도를 높여주는 장치죠. 흐름 방향에 따라서 배기가스를 나란히 따라가는 형식이 있고 배기가스에 거꾸로 되는 게 있고 또는 나란히 따라가다가 거꾸로 그러면 나란히 따라간다? 이것은 병류라고 하고요. 나란히 병자를 써서 거꾸로 서로 마주보고 서로 향하고 얼굴을 향하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향류. 그 다음에 섞어진 것은 혼류.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복사형이라고 하는 경우는 과열기의 설치 위치에 따라서 구분한 거예요. 연소실에 불이 타고 있는 빛의 형태로 열을 전달받을 수 있는 가까운 곳에 과열기의 설치가 있으면 빛의 형태로 열을 가장 먼저 빨리 받아들인다. 그래서 복사형.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서 연소실에 화염에 빛이 안 보이고 연소가스가 접촉을 해서 열을 전달한다. 그러면 접촉형. 그 중간쯤에 있으면 복사 접촉형. 그렇게 구분하고 이건 설치 위치에 따라서 그 다음에 흐름 방향에 따라서는 병류, 향류, 혼류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해당 사항 없는 거 복사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문제 19번. 보일러 연소장치의 선정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있는데요. 연소장치. 버너죠. 버너. 또는 고체 연료 같은 경우는 화격자. 액체 연료나 기체 연료는 버너. 사용 연료의 종류와 형태를 고려해본다. 연소 효율이 높은 장치를 선택한다. 내구성이 좋고 가격 등을 고려해서 가격이 되더라면 경제적인 걸 선택한다. 그런데 과잉 공기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과잉 공기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면 연소실이 냉각이 되고 베이커가스 양이 증가해서 열 손실이 증가하죠. 그래서 과잉 공기를 되도록이면 적게 사용하는 선에서 완전 연소가 용이한 그런 장치를 선택해야 됩니다. 따라서 설명으로 틀린 거 3번이 되겠죠. 많이가 아니고 되도록이면 완전 연소가 될 수만 있다면 과잉 공기를 적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20번. 보일러 급수 처리의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거. 급수 처리는 한마디로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죠. 불순물을 왜 제거할까요? 불순물이 들어있으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죠. 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장애. 물 속에 있는 불순물이 부식을 일으킨다? 그렇죠. 용존 산소. 물 속에 산소 성분이 녹아있을 때. 스케일.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온이 들어있을 때 스케일의 원인이 되는데 이걸 제거를 하면 스케일 생성 방지가 된다. 보일러 수 농축. 여러 가지 불순물이 많이 녹아있으면 불을 뗄 때 증기만 빠져나고 보일러 물이 빨리빨리 농축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부식도 일으키고 스케일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일러 수 순환이 잘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킵니다. 볼 수 없는 거 역화 방지. 불이 거꾸로 연소실로 번호 입구 쪽으로 치솟아 나오는 것을 역화라고 하는데 물하고 불하고 전혀 관련이 없죠. 무슨 만화 영화 엘리먼트도 아니고요. 답은 4번이 되겠죠. 21번. 열 전달의 기본 형식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 열이 전달되는 형태는 고체에서 전달되면 전도, 유체에서 전달되면 대류, 빛의 형태로 전달되면 복사 그렇게 부릅니다. 발산이라는 것은 열이 전달되는 형태가 아니죠. 문제 22번. 수면계 기능시험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수면계 기능시험은 수면계가 정상인가 아닌가. 물이 통하는 물연결관과 증기가 통하는 증기연결관이 서로 이상이 없이 잘 통하고 있는지를 주로 점검을 하는 걸 말합니다. 두 개의 수면계가 서로 눈금이, 수위가 서로 차이가 있을 때, 또 보일러를 가동해서 압력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지점, 또는 프라이밍이나 포밍이 발생해서 거품이 잔뜩 끼었을 때, 이럴 때는 기능시험을 하고, 또는 교체 시, 수면계의 유리를 교체했을 때, 이럴 때는 다시 해봐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기능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가마울림 현상이라고 하는 경우는 연소실에서 미연소된 가스가 연도를 빠져나가다가 체류를 해서 그 체류된 미연소 가스가 열을 받아서 2차 연소를 일으키는 이런 경우에 전체적으로 떨림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런 경우를 보통 가마울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물하고는 상관이 없죠. 수면계하고는. 가마울림은 연소가 불안전 연소가 됐을 때, 불안전 연소가 된 그 미연소 가스가 체류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23번, 보일러 동체 내부에 안전 저수위보다도 약간 높게, 높은 쪽에 설치를 한다. 그리고 유지분이나 부유물 등을 제거하는 장치로 연속적으로 분출을 해도 괜찮은 장치. 이게 이름이 뭘까요? 수저, 수중 아니고요. 수면분출 장치라고 합니다. 수면분출 명칭은. 24번, 액체인류의 유압 분무식 번호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유압 분무식은 기름을 직접 분사하는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버너에서 분사를 할 때 혹시 조절밸브 약하게 하면은 다시 되돌아가는 활류가 되는 반환 유형이 있고요. 또 소량의 기름을 고압으로 밀어내기 위해서 플런저를 사용하는 플런저 형태가 있습니다. 간접 분사형은 존재하지가 않고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유압 분무식은 직접 연류 위에 압력을 가해서 분무하는 방식으로 환유식과 비환유식이 있다. 환유식은 적절한 압력으로 조정한 것 이상으로 압력이 가해지면은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방식이 환유식이고요. 비환유식은 되돌아감이 없는 그런 방식입니다. 특히 소량을 고압으로 분사할 경우는 플런저 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통 왕복식 구조 실린더에서 피스톤의 지름이 크고 왔다 갔다 왕복하는 행정이 짧은 경우는 피스톤이라고 부르고요. 시린더가 좁고 길면서 지름에 비해서 왕복되는 거리가 더 클 때, 더 많이 움직일 때는 플런저라고 부릅니다. 25번, 어떤 보일러에 5시간 동안의 증발량이 5000kg입니다. 5시간입니다. 1시간 동안 한다면 5000 나누기 5시간에서 1000kg씩 증기가 나오겠죠. 그때 급수 엔탈피가 25, 증기 엔탈피가 675이다. 상당 증발량을 어떻게 구하느냐? 상당 증발량의 증발량열 539에서 구한 유효율이나 실제로 나오는 실제 증발량 곱하기 증기 엔탈피 빼기 급수 엔탈피 해서 구한 유효율이나 같다 그랬죠. 곱하기 539를 이항정리해서 나누기 하면 상당 증발량은 실제 증발량 곱하기 증기 엔탈피 빼기 급수 엔탈피 나누기 539 구할 수가 있죠. 실제 증발량은 다 시간당이기 때문에 5시간에 5000kg, 1000kg인 것이죠. 그래서 1000kg 곱하기 증기 엔탈피 675 마이너스 급수 엔탈피 25 나누기 539 계산기 누르면 답 나오겠죠. 계산기 누르면 1206 5000kg 대입인데 5시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1시간 동안으로 계산을 합니다. 수관식 보일러에서 설명으로 틀린 거 문제 26번인데요. 수관 보일러 고온 고압에 적당하고요. 용량에 비해서는 증기 나오는 양에 비해서 외형적으로는 덩치가 적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속에 빽빽한 대나무 습처럼 관 다발이 몽땅 있는데 그 관에다 대고 불을 떼고요. 물은 관 속에만 들어있죠. 그래서 소요 면적, 즉 밑에 설치 면적은 적지만 보일러 효율이 좋다. 열을 빨아들이는 전율 면적이 넓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유 수량은 적습니다. 관에만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일러 특징 비교할 때 원통형과 수관형을 보통 비교하는데 두 개가 정반대, 180도 반대가 되죠. 원통형은 전율 면적이 적은 반면에 보유 수량이 엄청 많다. 수관형은 보유 수량은 적은데 전율 면적이 엄청 넓다. 그만큼 물이 빨리빨리 끓고 예율 시간이 빠르고 그리고 많은 양의 증기가 시간당으로 보면 많은 양의 증기가 나와서 대용량에 적합하고 그런 거죠. 또 물이 빨리빨리 끓는 만큼 불수물이 빨리빨리 농축이 되고 스케일이 빨리빨리 달라붙어서 급수의 순도가 나쁘면 스케일이 엄청 많이 달라붙는다. 그래서 설명으로 틀린 거 보면 보유 수량이 많다. 80폐가 크다. 부하 변동이 응하기 쉽다. 이건 원통형 보일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이죠. 문제 27번 보일러의 제어 장치 중에서 연소용 공기를 제어하는 설비는 자동 제어에서 어디에 속하는가? 연소용 공기를 제어한다? 뿐만 아니라 연료량도 제어한다? 이게 뭐하러 제어하는 거예요? 연소 상태를 제어하기 위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영어로는 ACC라고 하죠. 자동 연소 제어. 보기 1번이 나오는 FWC는 피드 워터 컨트롤, 물을 공급하는 걸 제어하는 거. 급수 제어. ABC는 오토매틱 보일러 컨트롤, 그래서 보일러의 모든 전반적인 자동 제어를 다 합해서 ABC라고 부릅니다. 이 보일러 자동 제어가 바로 급수를 제어하는 FWC, 연소 상태를 제어하는 오토매틱 컨듀션 컨트롤, ACC. 그 다음에 증기의 온도를 제어하는 스팀 템퍼리처 컨트롤, STC가 있어요. 이게 3대 자동 제어이고, 그 다음에 기타 제어 이렇게 되어 있죠. 답은 3번이 되겠죠. 28번, 특수 보일러 중에서 간접 가열 보일러에 해당되는 것. 간접 가열 보일러의 뜻이 뭐냐면, 보일러 용수로 사용하는 물이 너무나 불순물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다 직접 불을 떼면 농축이 너무 빨리 되어서 스케일이 너무 많이 달라붙게 생겼어요. 그런 경우는 불을 직접 가열하지 않고 별도로 증류수를 가열을 해서 증류수가 끓은 증기가 나오면 증기관을 본체 속에 삽입을 해서 가열하고요. 한마디로 중탕이죠. 이중 가열이죠. 이렇게 하는 것을 간접 가열식이라고 하고요. 불은 증류수 통이 담겨 있는 곳에만 불을 뗍니다. 여기서는 불을 떼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직접적인 연소장치가 없고 대신에 증기관으로 간접적으로 대피해주는 방식이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대피해주면 화염과 직접 접촉하지 않아서 스케일이 덜 달라붙어요. 마치 팥죽을, 식은 팥죽을 대피해 먹을 때 불 위에 직접 냄비 속에 담아서 불 위에 직접 올려놓으면 밑바닥에 눌기가 쉽죠. 그런데 팥죽 식은 것을 담았던 냄비를 커다란 물 속에 넣어서 물 속에 넣어서 중탕을 식히면 눌러붙지가 않죠. 전체적으로 열만 빨아들이고요. 따뜻해지만 하죠. 그런 경우를 간접 가열이라고 하는데 슈미트 보일러, 레플러 보일러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슈미트, 레플러 그 다음에 베록스 보일러, 라몬트 보일러는 수관 보일러죠. 수관 보일러 중에서 강제순환식 보일러 그 다음에 벤슨 보일러는 벤슨, 술저, 람진 이런 종류는 관류 보일러 종류죠. 관으로만 되어 있는 그 다음 코르니시 보일러는 사람 코 하나, 노통이 하나입니다. 노통 보일러 노통이 한 개인 노통 보일러 간접 가열 보일러 종류 중에 해당되는 것 1번 슈미트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29번 자연 통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연소용 공기가 공급되고 연소된 다음에 다시 베이크가스가 배출되고 이처럼 전체 통과하는 공기의 흐름, 그걸 통풍이라고 하는데 송풍기가 설치가 안 되는 게 자연통풍이죠. 송풍기가 설치가 되면 강제통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송풍기란 말이 들어가면 다 틀리죠.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압입 송풍기, 충령 송풍기를 이용하여 송배풍기를 이용하여 다 틀렸죠. 연돌로 인해서 굴뚝으로만 통풍하는 방식이고 굴뚝을 통해서 배기가스는 뜨겁고 바깥의 공기는 차가워서 온도차가 생기면 차가운 것은 수축이 되어서 비중이 크고 뜨거운 것은 부피만 잔뜩 늘어나서 비중이 작아지고 가벼워지는 거죠. 그래서 가벼운 것이 높은 것으로 떠오르는, 밀도 차이에서 떠오르는 그러한 물리적인 현상을 이용해서 통풍을 하는 것을 말하죠. 연돌로 인한 통풍 방식이며 소형 보일러에만 사용을 하는 방식이다. 2번이 답이 되겠죠. 30번. 다음 중 보일러에서 실화가 발생되는 원인. 실화. 이게 가짜가 아니고 리얼, 레아리아? 이게 아니고 이를 실해요. 불이 꺼지는 거예요. 도중에 연소, 도중에 불이 꺼지는 거. 불이 실종되는 거예요. 불이 꺼지는 겁니다.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버너, 티비나 노즐이 카본이나 소호선 등으로 막혀있다. 막혀있으면 연료 분사 안 되죠. 2번. 분사용 증기나 공기의 공급량이 연료량에 비해서 과하다하다 또는 과소하다. 이런 경우는 버너, 노즐에서 분사하는 공기가 너무 과하다하다. 연료량에 비해서 그러면 이게 너무 분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염공에서 일단 떠서 리프팅이 된 다음에 불이 확 하고 꺼질 수가 있습니다. 3번. 중유를 과열해서 너무나 뜨겁게 예열을 했기 때문에 중유가 유관, 기름배관 내에서 또는 가열기 내에서 가스화해서 끌어서 기름 증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노즐에서 분사할 때 보면 기름 나갔다가 기체 증기 나갔다가 기름 나갔다가 증기 나갔다가 그러면 화염이 푸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화염이 불안정하고 어느 순간 꺼질 수가 있습니다. 화염의 단락 현상이 생깁니다. 4번. 연료 속에서 수분, 물기가 없고 공기가 거의 없다. 아, 아주 양호한 기름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거 4번이 되겠죠. 화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수분이나 공기가 없을 경우에 또 기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분출이 예쁘게 되겠죠. 수업 HERED 4번. günstiger 시절 5번. 5번디라다다った人 роль 수업 HERED 수업HOOD 2남 4 you b 5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